어디 현상금 좀 챙겨보실까? 오랜만에 몸 좀 풀었군 신의 품으로 가서 연습 좀 더 하고 오라고 신의 품으로 신의 품으로 신의 품으로 스타범리 아, 그렇다면 제법을 구직할걸? 아, 뭐라고? 뭐야, 이건... 뭐야, 이건... 이거나, 더 있는군요! 잘한다! 3 4 5 반으로, 죽여주지 5 6 6 9 10 11 12 13 15 15 15 이러다! 깨! 원하는 없다 뭘 꾸물거리고 드린나 죄송합니다 지체할 시간 없다 당장 엑시스트로크를 회수한다 회수한다고? 해봐 만만치 않겠는데 약간 현기증이 지금 상태에선 버거울지도 내 겁이 무기가 되어라 넌 이것도 반응 오길 거짓말 하하 미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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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미칸 우리 미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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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거나 받는 것 다! 주제를 모르는 녀석에 절망을 내려줘 후회해도 소용없다면 끝을 내줘 전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격이 안으로 돌아가 우왕이 안으로 돌아가 물을 내줘서 우왕이 안으로 돌아가 우왕이 안으로 돌아가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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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포츠... 죽게 주지... 으악! 으악! 으으악! 아! 풀벌다! 으악! 알프 로? 이리 와! 으악! hm... 크악! 어리숙은 자들이여. 분 적도 없이 살아자. 으으윽! 으흐윽... 으윽... 흐으으으... 흐으으... 흐읍... 강해... 어디서 이런 녀석이 나온 거지... 흐읍... 끝났군 엑시 스투르크를 회수하도록 하지 이 검은... 줄 수 없어요! 과연 핏줄인가? 하지만 아직은 부족하군 감당할 수 없는 힘을 쓰려다 쓰러지다니 안타까운 최후로군 무지한 탐욕은 화를 부릴 것이다 과거를 현재로 불러들이지 마라 액시스트로크를 회수했으니 돌아간다 어이 가면 돼 실컷 개소리 늘어놓고 무시하고 가려고 빌어먹을 저주만 아니었어도 저쪽이다 서둘러라 젠장 나도 일단 이것을 벗어나야 잠깐 재혼 저 여자 젠장 원하는 없다 no 귀신 수고하 제 수고하 노 지 지 지 지 지 지 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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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